제삼지대 지금 준비 움직임도 있어요 금태섭 전 의원 수도권 삼십석까지 이야기했는데. 절대 성공 못합니다 왜 성공 못하는지 아십니까. 가리 전원 씨가 신당 만든 다음에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김종현이가 한다면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 사람인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오락가락 했습니다 오로지 경제민주화라는 이 주머니 하나 들고. 이 주머니가 무슨 대단한 비단 주머니처럼 이 주머니 하나 들고 오락가락 벌써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다섯 번이나 하신 분인데 그 주머니 하나 들고 정당을 옮겨 다니면서 마치 우리 정치판에. 어 그 방통처럼 행동한다는 것은요 내가 보기에는 이 금태섭 전 의원이 폐망의 길을 걷게 만드는 장본이 될 것 같습니다. 제발 좀 절제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.